오늘은 고지혈증 치료에 특화된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의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병원에 가면 보통 혈액 속 총 콜레스테롤 양이 200mg 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30mg 이상이며 중성지방은 150mg 이상인 경우에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최장염이 발생할 수 있고 최장염의 증상은 복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로 인한 콜레스테롤 비중이 높으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혈관순환장애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불어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특별한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으로 합병증이 매우 다양하고 혈관의 통로를 아예 막아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손발이 찌릿찌릿 저리게 하는 혈관순환장애가 찾아오게 되고 간혹 가다가 아킬레스건이나 눈꺼풀 쪽에 콜레스테롤이 뭉쳐 혹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고지혈증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병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하며 이에 맞는 약초를 선행한다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당뇨병 동물성 지방의 과다섭취 등이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걸릴 확률이 더 높지만 폐경 이후 여성 역시 고지혈증과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계 질환을 가지락률 역시 급증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50대 이후 고지혈증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니 꾸준한 몸관리가 필요하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야채와 현미과일 버섯 등푸른 생선 각종 채소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지혈을 더 악화시키는 음식으로는 육류와 버터치즈, 우유라면, 햄버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당을 함유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젤리, 사탕, 과자, 청량, 음료, 케이크 등도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레스테롤 양과 중성지방의 양을 동시에 줄여 고지혈증 치료에 최고로 특화된 산사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사나무는 장미과 사과나무로 주로 산속의 풀숲에서 자생하고, 원숭이 훈화 쥐에 설을 붙여 후사와 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산사의 모양이 붉은 대추와 비슷하기 때문에 적조자라는 한양명을 쓰기도 하며, 국내에는 세종이 분포되어 있고, 성미는 약간 시고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특별히 밝혀진 독은 없습니다. 먼저 열매다린액은 정리균과 농농균에 대해 항균작용이 나타났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저하시켰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평균 253.2mg이 넘는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환자 20명을 치료해서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이 중 250mg이 넘는 11명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 이하까지 떨어졌고, 평균 하강 수치는 52.9mg까지 내려갔습니다. 또한 4명은 산사를 단방처방만으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과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평균 260mg인 사람은, 복용 후부터 6주일째에 검사를 한 결과 214mg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산사나무는 고지혈증 및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 콜레스테롤 등의 각 지표에서 모두 하강시키는 현상이 뚜렷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이외에 산사는 심장기능에 대해서 강심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관상동맥에 의한 혈관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후자는 뇌하수체 후협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협심증의 회복을 가속화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증과 항혈전, 경련수축 가슴통증 등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병리적 현상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생약학회에서 산사열매에는 클로로겐산과 루틴성분 몇종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생체내에서 과산화지질의 생성 억제효과와 콜레스테롤 생압성 억제효과 및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고지혈증과 생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잘 녹이는 지질개선의 유효성이 크게 작용됩니다. 고지혈증에는 산사열매 30에서 40g을 2리터 물에 넣고 이외에 나누어 물로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다른 약재를 첨가하지 않아도 단용만으로도 현저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와 협심증에는 열매를 반으로 잘라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10에서 20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나누어 아침저녁으로 복용하면 되고 산재나 환재를 만들어 매일 복용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산사열매는 자연산건조 기준으로 가격 1kg에 4만원 정도하고 약재상이나 한약방시장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가을에 채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뿌리와 가지 잎에도 유효성분이 들어있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20g에 감초와 대추를 넣고 달여드시면 됩니다. 산사나무는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복용에 매우 신중하셔야 하고 만약 생과를 많이 먹게 되면 치아를 상하게 됩니다. 끝으로 고지혈증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초를 먹어도 기존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가진다면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고만이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